진짜 가격 너무나 좋죠. 소재 자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슬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여성분들 너무너무 좋았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 현지 파리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은은하게 슬럽이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했고요. 그리고 슬럽 자체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냥 찍어내거나 흉내는 것들도 많대요. 그런데 얘는 진짜 원사의 꼬임에 의해서 탄생한 리얼의 슬럽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샤라비아 자체가 세컨드 브랜드가 아니라 오리지널 브랜드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왜 파리하면은 요런 이제는 왜 패브릭의 가공 처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태계는 더블 가공이라고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한국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는 현지에서는 아스플레이라고 해서 유형 가공이 또 한 번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샴푸만 했을 때, 린스만 했을 때, 트리트먼트 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피부에 이제 덥다 보면 맨살에 바로 닿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이 진짜 유형제 가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한 번에 또 프레스 가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래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보통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안 빨았는데 막 후지근해지고 뭔가 속은 기분이 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어보시고 나서 진짜 만족감이 크실 거고 또 스타일별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니까 이거 또한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요. 제가 지금 위쪽에 있는 턴업이 되어 있는 스타일 중에 제가 그레이 컬러를 골라 입었어요. 요즘 정말 너무 잘 입고 있는 게 기본 티셔츠,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서 반팔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넥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턴업 스타일은 아예 어깨 부분에 절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레근렁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게 살짝 턴업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그냥 셔츠들도 접어서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 예쁜 느낌들이 연출이 되고요. 이런 팔의 군살들은 당연히 커버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 이 피부에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완전 실키하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입자마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고. 보세요. 이 허리 라인 자체를 살짝 잡으면서 밑단을 살짝 넓게 뺐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라인이 훨씬 날씬해 보이는 거고 길이감 자체가 아예 뒤쪽까지 훨씬 길게 되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다 넣어 입으시는 분들 많지 않고 살짝 이렇게만 연출하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레이프 되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신축성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살살 녹아 진짜 진짜 밀가루에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이 아스플리에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 아예 모든 7종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드려도 지금 주문 전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빈 씨 입은 모습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솔리드 더블 슬럽 입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렌치 시크의 감성인 것 같아요. 왜 진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들이 닌넨 팬츠에 무조건 슬럽 아니면 슬랙스의 기본 슬럽 아니면 스커트의 기본 슬럽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만 딱 입었을 때도 어느 정도 태가 갖춰지는 그게 바로 슬럽의 힘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광택감이 도니까 진짜 후질근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티셔츠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초가을까지 자켓 같은 거 안쪽에 코디하시기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거 하나가 아우터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달라붙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체형껏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길이가 아까 보셨죠? 정말 길기 때문에 저 지금 넣어서 입었잖아요. 아무리 움직여도 빠질 걱정 없고요. 심지어 암홀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파였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고요. 살짝쿵 내려오는 이 패턴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라인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파졌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잡아주는 힘이 괜찮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네 벌 거기다가 이렇게 턴업의 스타일로 저희가 또 세 벌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이비랑 그레이랑 거기에다가 화이트 멜란지의 느낌으로 실키하게 고급스럽게 티셔츠 같기도 하고 블라우스 같기도 하고 기본 같기도 하고 특별한 그 느낌 그리고 이제는 네 벌을 솔리드하게 진한 컬러죠? 네이비 그 다음에 블루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상아색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밝고 밝은 컬러 이거는 이제는 베이지 그리고 핑크 컬러까지 해서 정말 현지 매장에 나가보시면 말도 안 되죠. 60유로씩 그들은 실상 세트의 개념도 없습니다. 저희가 진짜 공동구매 효과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한 시간에 몇 천 세트씩 판매가 되잖아요. 이런 한국만의 가격을 들고 온 만큼 오늘은 보셨다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반부터 반응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주문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첫 공개인 만큼 또 자동주문전화 혜택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